안녕하세요 길성희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핵심 예상문제 5 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터 보면은 was랑 was 쓸지 문제라는 걸 너무 당연히 알 수가 있겠고 주어만 찾으면 되겠죠 inner study 여기서 문장이 시작되니까 어머니 주어가 되겠고 who works love readily with man and multi-year 끊기겠네요. 그쵸?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 정답은 was 어렵지 않구요. 자 b로 가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to take냐 to have taken 이냐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고 중요한데 간단한 개념은 이러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to 부정서가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와 have pp가 나오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여기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거랑 같은 시제 이 to 부정서 자체는 시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비교 시제 상대 시제라고 해서 앞에 있는 동사와 비교를 해서 시제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동사가 현재라면 얘도 현재 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현재라면 여기도 현재 약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가 된다면 여기는 이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 have pp를 쓴다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 아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설명을 너무 급하게 했네요 여기가 이제 과거가 되면은 여기도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따라가는 거예요 시제가 to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따라간다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자 근데 여기가 동사가 나오고 여기가 to have pp다 그렇다면 이 동사보다 한시제가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가 되면은 여기는 과거 혹은 현재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완료 여기가 이제 과거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헤드 pp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어난 일보다 앞에 앞에 나온 동사보다 이 동작이 더 먼저 일어난 거라면 to have pp를 써주는 것이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얘가 좀 더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면 그렇다면 to 부정사 동사 원형을 그냥 써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문장 한번 보죠 women were seen as playing a less influential role in its success while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their male counterpart counterpart는 이제 상대자라는 뜻이죠 예 남성 상대자는 were assumed to be assumed to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뭐 여겨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가정된다 이렇게 리더십 로 리더십의 역할을 약간 남자와 여자의 차별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do not get credit when it is due 이 말이 이제 신용을 얻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성들이 좀 더 그 레스 컴퓨턴트 하다고 남자보다 male peers peer과 counterpart가 비슷한 뜻이죠 남성들보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좀 덜 유능하다고 컴퓨턴트는 유능한 능력 있는 이런 뜻이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성들은 여성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남성들은 리더십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정이 된다 이거는 정답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어떤 연구를 끝냈죠 지금 이게 상황을 좀 봐야 되요 어떤 연구를 끝낸 상황이에요 끝났을 때 이제 평가를 받는 자리인 거죠 연구는 이미 끝났죠 평가를 받는데 남자들은 좀 더 리더십의 역할을 했다 여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정이 되는 시점보다 역할을 한 게 더 먼저 일어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리더십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주가 된다 간주가 되는 것보다 역할을 한 게 더 먼저니까 시제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정답은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로 가보면은 서퍼 이 서퍼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동사예요 이거는 수동차로 쓰이지 사실은 안 쓰인다 까진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동사로서 그냥 그들의 어떤 커리어 경력면에 있어서의 전망이 약간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뜻 근데 서퍼는 뭐로부터 고통을 받다 라고 할 때는 서퍼 프롬을 쓰죠 보통 그렇죠 A로부터 고통을 받다 그리고 그냥 서퍼 하나로만 딱 쓰이면은 뭐뭇이 피해를 입다 이 정도 악화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됐죠 넘어가죠 자동사로 가보죠 Babies born barginally are thought to have an edgy over those born we are serrarian a section 이거는 이제 단어를 좀 보면요 이제 지를 통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제왕절개 이건 이제 섹션이 이제 절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serrarian 섹션 되면 제왕절개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이제 질이 아니라 그 배를 갈라서 나오는 걸 재왕절개라고 다 알고 있죠 질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재왕절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질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생각되어집니다 엣지를 가지고 있고 엣지는 약간 장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엣지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서리죠 원래는 모서리라는 뜻입니다 모서리 그다음에 특징 장점 그래서 우리가 엣지 있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특징 있게 어떤 장점 있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born via via는 뭐뭇을 통해서 라는 뜻이죠 이거는 through 정도의 느낌으로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단어고요 재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앞에가 babies가 나왔으니까 여기 nose는 아이들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2번이 좀 중요해요 2번은 일단 여기다가 괄호를 칠게요 scientist belief 이게 이제 삽입이 된 절이에요 삽입절 이게 이렇게 봐봐요 그들은 pick up 뭐 선택한다 박테리아를요 from mother's birth canal birth canal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라고 하는 건데 산도 과자 이름도 산도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출산길이라는 뜻이에요 출산길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제 나올 때까지 지를 통해서 나오죠 그럴 때 고기를 이제 산도라고 말아요 캐널이 원래 운하라는 뜻이죠 알고 있죠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되겠어요 태어날 때 나오는 운하 태어나는 길 이렇게 birth canal 오케이 그래서 엄마의 산도로부터 박테리아를 이제 선택한다고 보다는 든다 아니면 뭐 모은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믿기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믿기에 도와줍니다 그들이 천식 에스마 이거 혹시 모르면 꼭 알아두세요 천식 에스마 어베스리 비만 다른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박테리아를 얻는다 이거죠 그죠 그럼 위치의 선행사는 지금 여기서 다시 보면 scientist believe가 없다라고 치고요 위치의 선행사는 얘네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얘는 얘는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보죠 선행사를 박테리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의 산도로부터 박테리아를 모으는데 이 박테리아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엄마의 산도에서 태어날 때 박테리아를 모으는 그 행위 자체 즉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헤어포스가 맞는데 만약에 박테리아가 선행사하면 헤어포스가 틀렸어요 이건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서 아 선행사가 박테리아지 그러니까 헤어포스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답을 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문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선행사로 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특정한 박테리아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박테리아를 모으는 그 행위 자체가 픽업하는 그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보류를 해야 됩니다 보류 정확한 걸 찾아봐야죠 1번은 무조건 아니니까 3번을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알죠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틀린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실수예요 그러면 안 돼요 resemble 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죠 유명한 자동사잖아요 뭐뭐가 담다 수동태가 안 돼요 정답은 무조건 3번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좋았으나 여기까지 봐줘야 된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5번으로 보도록 하죠 hibernating score cybernate라고 하는 것은 동면하다 겨울잠을 자다 이런 뜻이죠 안 써있네요 알아두세요 이거 hibernating 겨울잠을 자다 겨울잠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얘네들은 can drop their body temperature 그들의 체온을 내릴 수 있대요 to just above freezing for above freezing 그러니까 어는 것 약간 위로 조금 위로 얼지만 않게 even bears 그 곰들도요 much closer to us in size 우리와 크기가 되게 비슷한 이거는 비교급이니까 강조하는 거 맞죠 그쵸 넘어가죠 그 다음 마다가스칸 렘에 여기 나와있죠 여우 원숭이 마다가스칼의 여우 원숭이는 retire to a tree hole during the winter retire는 은퇴하다는 뜻이니까 나무 구멍으로 은퇴한다 걸로 들어가서 쉰다 이런 뜻이겠죠 겨울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좀비처럼 앉아있다 며칠 동안 그죠 앉아있다 sit 자체는 자동사니까 완벽한 문장인 거 맞죠 2번 틀렸고 아 맞았고요 얘는 콤마가 있고 대시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된다고 했어요 관계 대명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it is lack of food rather than cold 추위라기 보다는 음식의 부족이다 뭐가요? drive stem to hibernate 그들을 동면으로 취하게끔 동면을 취하게끔 그렇게 유발하는 것은 drive a to b가 되면 커우스의 느낌이죠 a가 b하도록 유발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겨울잠을 찾는 것은 추워라서라기보다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it that 강조 구문인 거죠 그죠 그들을 동면을 취하게끔 만드는 것은 추위가 아니라 음식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이건 맞죠 it that이니까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어 4번으로 가보자 since humans evolved in the equatorial climate in Africa 아프리카의 그 중 어 적도죠 적도 이거는 적도의 기후 적도 기후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hunter gather ancestor hunter gather 뭐죠? 수렵 채집을 하는 조상들은 may evolved 4번이 틀렸네요 그쵸? 왜 틀렸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언역이 나오면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 언역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 있는 시제와 같은 시제입니다 앞에 있는 시제는 아니 이렇게 보지 말죠 조동사 뒤에 동사 언역이 나오면 이건 그냥 현재 시제예요 혹은 미래 이런 시제고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 이거는 이제 과거 시제가 되죠 그쵸? 보면은 우리의 수렵 채집인 그 조상들은 everve a similar ability to survive long period without food 음식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슷한 능력을 진화했을 수도 있다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화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may evolved가 아니라 may have evolved가 돼야지 정답이죠 그쵸? 네 정답은 4번 됐나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설명을 듣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막상 풀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핵심 예상문제 5 15번까지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